훨씬 더 짝대기처럼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K쪽이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어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어 K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벌써 네 번째 비어2 30H-350K입니다. 짧고 단단하고 뭔가 소년장사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은 사촌뻘이라고 볼 수 있는 360K 영상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우측 상단 지금 눌러보시면 먼저 보고 오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장 구매선상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친구들이 비어2 350K와 비어1 360K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친구들의 휨새와 질감 위주로 비교를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저희 회사 기구를 이용해서 360K랑 350K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회전축은 리시트 기준으로 했고요. 위에 보시는 형광 핑크 색상이 부드러운 비어1 360K 그리고 아래쪽에 형광 그린 색상이 간난한 비어2 350K입니다. 사진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어2 쪽이 리시트 포지션이 더 높습니다. 손잡이가 뒤로 더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아무튼 시트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펼친 상태에서 보시면은 길이가 한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낚시대는 10cm 차이에 불과하지만 시트 포지션 기준으로 보면은 시트가 뒤로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휨새가 나오는 부분은 10cm 이상 15cm 이상 짧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낚시대 길이만 높고 비교하신 것보다는 실제 휨새가 일어나는 시트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초리대 끝까지의 길이를 비교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릴 같은 경우는 모두 규격이 동일한 그런 원투 릴이고 라인은 합사 4호 통일하였습니다. 무게는 2kg 달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100호 뽕돌 5개보다 무거운 무게입니다. 석추 위에서 30호 뽕돌 달고 2단 바늘에다가 CR 좋은 우럭 두 마리 매달고 드러뽕 한다는 느낌이겠네요. 로드는 50도까지 각 회전을 시키면서 휨새를 비교하였고요. 50도로 설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휨새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각도이기도 하고 실제 랜딩할 때 권장하는 적정 각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확실히 형광 그린 비어 2 쪽에 보시면은 각도가 올라가면서 먼저 봉돌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 쭉 들어 올리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바닥까지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보실 부분은 휨점이에요. 비어 1 360K 쪽은 2번 때부터 휨새가 급격하게 꺾이는 것이 보입니다. 반면 비어 2 350K 쪽은 초리대 쪽에서 꺾이는 게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경질성 연질성 이런 거 둘째 치더라도 조금 더 이 비어 2 쪽이 패스트한 테이퍼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초리 끝에서 꺾임이 생기는 로드 같은 경우는 로드 같은 경우는 조작성이라든지 챔질시 힘 전달력이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투 때에서는 제압력 그리고 비거리의 강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무게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50K 쪽이 훨씬 더 패스트한 말 그대로 경질형의 그런 질감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360K가 굉장히 연질인데 싶으실 수 있겠지만 3m 넘는 원투 때라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 350K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이게 휨점에서 강도에서 오는 차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350 얘가 360 그래가지고 아까 10cm 차이냐 그게 아니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리시트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길이는 350K 쪽이 더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15에서 20c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로드이기 때문에 이 짧은 길이에서 오는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스팅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60K의 캐스팅 영상입니다. 끊기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던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던질 때 들어올렸을 때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번 때 이후부터 이렇게 쭉 다 휘면서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비어2 350K 쪽의 캐스팅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이 끝에 쪽에서 휨새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이거는 캐스팅을 할 때 숙련도라든지 알린이 같은 경우는 원초 낚시를 메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힘으로 던지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확실히 휘는 부분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차이가 좀 나가지고 끊기긴 하는데 보시면은 두 개가 동시에 던질 때요. 보시면은 이렇게 확 휘어서 나오는 비어1 쪽이라고 보면은 좀 더 이게 직진성을 가지면서 일자로 나오는 듯한 그런 부분이 바로 비어2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스펙 및 용도에 대한 소개를 드렸자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평소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테스트 영상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개인적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좀 가볍게 그렇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확실히 비어1 27-360K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거리 쌩쌩 내보고 싶다. 그리고 짧은 로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비어2 350K 쪽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찜찜한 게 하나 남아요. 비어1 360K 같은 경우는 비어1 360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비어2 350K 같은 경우는 동일한 스펙의 오리지널 버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조용하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 바로 비어380입니다. 아쉽게도 K 시리즈로 전환이 못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길이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짧으면 확 짧던지 길면 확 길어야 되는데 베스트셀러라고 볼 수 있는 비어2 420과 차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실제 판매량에서도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수천 대는 될 텐데 그 사용자분 입장에서도 380과 350K 비교를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추가 영입이 필요할지 말지 아니면 당장 380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를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350, 380, 30cm 길이 차이가 나는 낚시대입니다. 그리고 시트 높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80 그리고 350K입니다. 쉽게 말해서 350K 쪽이 조금 더 시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실질적인 휨새가 일어나는 길이 자체만 보자면은 길이 차이는 30cm가 나지만 시트도 심지어 얘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0cm 조금 더 오바되어서 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재원상 초리테크 구경은 380 친구가 2.3mm, 350K가 2.6mm라고 볼 수 있어요. 꽤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실제로 흔들어 보면은 질감 차이가 제법 납니다. 랜딩 테스트 당시 380을 준비를 못해서 자세한 휨점 비교는 어렵지만 캐스팅 모습만 보더라도 380 쪽이 조금 더 휨점이 아래쪽에 즉 부드러운 경향을 보입니다. 보시면은 380을 캐스팅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360K처럼 어느 정도 조금 중반부터 이렇게 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380 캐스팅 장면이고요. 이어서 350K입니다. 350K가 훨씬 더 경질스럽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커트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분명히 로드가 먼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팁이 뒤에 남아있는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로드가 380이고요. 오리지널 버전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350K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짝대기처럼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K 쪽이 쭉 끝에서 복원되는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80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낚시대가 조금 더 하드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한테는 350K가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380 자체도 너무 딱딱했는데 더 단단해진다고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360K 쪽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한 비어떼 라인업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360K 쪽이 가장 부드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80이 그 사이, 그 다음 350K가 가장 단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실 수 있는 게 420K도 있을 것 같은데요. 420K 같은 경우는 350K와 마찬가지로 초리대 성경이 2.6mm로 모든 면에서 거의 비슷해요. 즉 420K를 베이스로 350K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기존 420K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셨던 분들한테는 350K 같은 비어2 라인업이죠. 서브 장비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원래는 360K 영상에서 워낙 350K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보니까 짧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추가로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 부분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